독도 조형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지시를 했죠.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착수한다는 건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지난주에 좀 확인을 좀 해봤어요.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아니 전쟁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낡어가지고 그냥 치운 거다 위험해서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거 같진 않아요. 그냥 서울시 교통공사 이런 데서부터 다 치워버리잖아요. 기시다 방문하는데 무슨 선물 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참 당황스럽고 과연 이게 실무자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일본하고 우호관계를 증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본이 좀 꺼끄럽게 생각하는 독도를 치워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 무엇이든 대단히 부족자라고 잘못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한심해요. 여당에서도 조금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부가 물론 이게 정부가 시킨 거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다 군 교제에서 독도 지도에서 사라진다라든지 갑자기 독도 훈련을 비공개로 하고 원래 열려야 되는 것도 안 열리거나 수년된다든지 지금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만 싹 빠졌는데 보수하려고 하는데 보수가 얼마나 걸린다고 고치는데 그것만 빼가지고 몇 개월씩 이렇게 빼놓는다든지 한국역하고 경북국역에 있는 조형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해시계도 있고 있는데 도보에 방해된다고 하면 다 빼야 되는데 독도 것만 싹 뺀다든지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독도를 팔아넘긴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팔아넘길 수도 없고 독도는 우리가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대통령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일본은 항상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훼손되는 문제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시다 온다라고 하고 있고 기시다 입장에서는 퇴임 전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의 최고 성과가 한국 한일 관계 개선, 이란 관계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두 다 이득만 받았잖아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이 사실은 이거에 목소리 제대로 낼 수 있느냐. 솔직히 뭐 무슨 뭐라고 했죠? 또 무슨 프레임이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는데 친일 프레임. 친일 프레임이고 일본만 도와주는 건데 자 독도를 우리나라에서 치우는 게 일본을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면 야당이 이걸 지적하는 게 일본을 도와주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보면서 희죽히죽 웃고 있을 거예요. 지금 독도 조형물에다 치워놓은 거 보면서. 정신 좀 차려라 진짜. 그리고 기시다 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꼭 그만두는데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정상회담이라는 자리가 우정을 회상하는 자리인가? 우리가 몇 년 전에 뉴욕에서 만났었지? 그렇게 회상하면서 맥주 한 잔 하시고 그런 자리인가? 기시다랑 뭐를 합의를 하고 한일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뭔 도움이 될까? 기시다는 때만 되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무를 헌납했잖아요. 그런 거는 항의 안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만날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그냥 다 한심해요. 이게 뭐 사실 퇴임 직전에 있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솔직히 정상회담은 주고받는 게 좀 있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 이렇게 후위를 도모하는 입장에서는 어? 좀 의아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나? 뭔 이익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주년 1년을 맞아서 국민의힘이 야당 향해서 공포 마케팅 벌여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7개월 뒤에 덮친다라고 했는데 이제 4, 5년 걸린다라고 말바꾸기를 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또 금요일에 사실 대통령실에서 현안브리핑 토르크에서 강하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칼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정모 전 국립과청과학원장 이렇게 약간 수염 이렇게 나신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세계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수영장에서는 설사하지 말자. 이게 칼럼이에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냐면 길이 25미터 육레인 깊이 1.4미터의 동네 수영장에는 53만 리터가 물이 들어있는데 누가 여기에다가 350ml 정도의 오줌을 넣으면 0.000067%의 오줌 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먹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러면 여기다 오줌 넣으면 됩니까? 설사를 해도 누가 설사를 한다고 해도 0.0007%의 설사물이 되는 거예요. 설사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인 상식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옆에서 하고 있으면 태평양 바다를 걸려서 7개월은 이제 남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제주도로 오는 일부 해류가 있기 때문에 그게 7개월이고 4, 5년은 태평양에 한 바퀴 도는 게 4, 5년이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가설을 내기를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왜 한국 정부가 이걸 옹호를 하고 있냐고요. 저게 쟤들이 지금 태평양에 똥 누고 오줌 누고 있는데 제정신입니까? 그거를 왜 우리나라가 소천억씩 들어서 홍보하고 있고 그거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일본이 좋아도 적당히 해야지 이걸 왜 하고 있나요. 그냥 가만히나 가만히나 있던지 그러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고 했을 때 본인들이 냈던 성명 그리고 법안 이거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 야당에 민주당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얘기를 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걱정 안전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막 예전에 사드 전자파 전자파에 튀겨져 우리 죽어 이런 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과하게 공포 마케팅 한 것은 있긴 한데 이걸 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야당이 이제 민주당 공격해야지. 니들 왜 말 바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김준일 평론가님이 더러운 얘기를 해서 저도 더러운 얘기를 하나 좀 보태면 하지 말까요? 안 할게요? 안 할래? 안 할래? 아니 지금 김오룡님이 밥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14시간인데 너무 그래요. 롤도님이랑 김오룡님이 우리를 소스라치게 놀라셨다고. 비교가 너무 적절해서 내가. 네. 한마디 보태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변기물이 있어요. 다 내려가서 변기물 우리 눈에 보면 깨끗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떠가지고 이렇게 정화를 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 물을 먹을 수 있겠냐고요. 찝찝해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뭐 건강에 문제없다. 생명에 문제없다. 여러 가지 오염수 수치가 다 희석돼가지고 아무 문제없다. 안 되니까 그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네들 보고 먹으라고 그러면 예전에 수존물 드신 분은 있지만 이 방산업물 희석됐다고 이거 어떻게 먹어요. 거기에서 산 물고기 어떻게 안심하고 먹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일본을 옹호하는 모양새 이미지를 주는 거는 용산이나 국민혐의 좋지 않으니까 이거 좀 컨트롤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김현정님도 저도 밥 먹고 있어요 하셨어요. 식당하시다가 식당하다. 예 헐 ot 오